바벌, 이발사, 자, 연구를 만들어놨어요. 누가? 이발사가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바벌, 바보로 만들었다. 누가? 이발사가 바보로 만든 거예요. 바벌, 이발사, 바벌, 이발사, 자, 코프, 맞서다, 대처하다. 자, 소가 코에서 푸, 코에서 푸 하면서 맞서고 있죠? 맞서다, 대처하다, 코에서 푸, 코프, 코프, 맞서다, 대처하다. 자, departure, 출발. 자, 장난하느라고 친구를 뒤에 빠쳐놓고서 출발해버렸어요. 뒤에 빠쳐놓고 뭐한 거예요? 출발했어요. departure. 그래서 수학여행 같은 거 갈 때 화장실 간 학생을 모르고서 뒤에 빠쳐놓고 또 출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뒤에 빠쳐놓고 출발했다. departure, 출발. 자, emergency, 비상사태. 자, emergency. 임마, 전시야, 지금 비상사태야. 임마, 전시야. 어떤 상태예요? 비상이죠. 전시니까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emergency, 비상사태. caution, 조심. 자, 엄마가 아이한테, 자, 누군가 너한테 사탕 사줄게 하면서 꼬시잖아? 그럼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꼬셔. 누가 꼬셔?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자, caution, 조심. caution, 조심. caution, 조심. soak, 담그다, 흠뻑 젖다. 자, 물에 쏙, 담그다. 그래서 흠뻑 젖은 거예요. 자, soak, 담그다, 흠뻑 젖다. soak, 담그다, 흠뻑 젖다. 자, puncture. 시간을 엄수하는. 자, 약속을 펑크 낼까 봐 추월에 가면서 달려요. 왜? 시간을 꼭 지키려고. 펑크 낼까 봐 추월한다. 왜? 시간을 엄수하는. 시간을 엄수하느냐예요. 자, puncture. puncture. 뜻은 시간을 엄수하는. 시간을 지키는. 자, 복습해보죠. barber. 누가 바보로 만들어놨어? 연구머리 만들어놨죠? 이 발사가. 자, cope. 코에서 푹 하면서 황소가 맞서다. 대처하다. departure. 뒤에 빠쳐놓고서 출발해버렸죠? 출발. emergency. 인마, 전시야 지금. 비상사태야. 비상사태. 자, caution. 자, 누군가 널 꼬시잖아. 그러면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은. 그래서 조심. soak. 속, 담그다. 그리고 흠뻑 젖다. puncture. 자, 약속 펑크 낼까 봐 막 추월해 갔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엄수하는 거죠. 시간을 꼭 지키려고 추월해 갔어요. 자, 테스트는 여러분이 뜻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barber. 이발사. cope. 맞서다. 대처하다. departure. 출발. emergency. 비상사태. caution. 조심. soak. 담그다. 흠뻑 젖다. puncture. 시간을 엄수하는.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 불가하시 GearHulk. 고맙습니다. 자,